아주 오래전 헤어졌던 너에게서 걸려온 전화 그 동안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다 오지만 너는 여전히 나도 여전히 서로를 바래왔어 난 나는 꿈이라고 생각하리 예전의 우리는 아냐 그대 나는 꿈이라고 생각하리 힘겹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있는 거야 널 영원히 한참 동안은 소성였지 너를 만나 무슨 이야기랄까 이제와서는 아무 의미 목적도 없는데 너는 여전히 나도 여전히 서로를 기대한 거야 나는 꿈이라고 생각하리 예전의 우리는 아냐 그대 나는 꿈이라고 생각하리 힘겹게 걸어왔는데 나는 주여 난 꿈이라고 생각하리 너는 여전히 나도 여전히 서울을 기대한 거야 나는 꿈이라고 생각하리라 예전의 의미는 아냐 그대라는 꿈이라고 생각하리라 힘겹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있는 거야 널 영원히 힘겹게 걸어왔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